소개합니다. 다음 시선은 대한민국 비트박스 마스터. 렛 미 인트로듀스 비트박스 사운드 곰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비트박스 사운드 곰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나는 비트박스 공연 함께 이어가 볼텐데요.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들은 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. 시선수의 범위는sa의 매너와의 스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필요 눈에 띄는 그rando와의 멤버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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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감사합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소리들은 전부 다 제 입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들이고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비트 박스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. 자 바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비트 박스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빠른 비트 박스를 할 줄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. 1초에 소리를 8번까지 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 한번 그럼 리듬에 맞춰서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? 천천히 준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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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혜에 수고하신 우리 사운드고너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우 멋있어.